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한 번 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 설교가 반복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옛날에 김진호 감독님이신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민장로님 맞나요? 잘 몰라요 감독 회장님 맞죠? 그분이 늘 하던 게 있어요 이러라 빚질 말아라 이 설교만 한데 내 귀에 들은 것마다 열 번을 느끼죠 그분은 맨날 그 설교만 하셨어요 계속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마음속에 각인이 됐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두 번 정도 설교하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라고 하는 주제로 했었는데 오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오늘 51절에 말씀해 보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이 누구냐? 저희의 결의와 행사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이 말은 바리세인의 공동체는요 오실 메시야를 기다린다 하면서 실상은 메시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야를 거부하고 메시야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한 그런 공동체로 발전이 돼갔어요 저는 우리 과림교의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을 죽이는 공동체로 발전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아름다운 시원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로 보러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셀 장이 실상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역을 짓받는 일이 된다면 이 공동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획위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역행하고 그 사역을 브래클 걸고 찬문을 껴는 사역을 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연단도 마찬가지죠 어제 그런 말씀이 좀 눈에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모는 열심히 삼켰다고요 정말 주님은 거부하고 자기만의 열심에 빠져가지고 바꿔볼게요 예배하면서 예수님은 제끼고 예수님은 영접받을 길이 없고 대우받을 길이 없어요 예배 중에 최고의 영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인데 그 성령은 제끼고 우리끼리 찬양과 우리끼리 예수님 없는 성령님 없는 주님의 사인 없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리끼리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리세인과 서기관 장로들의 열심입니다 분명히 열정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그리소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두려운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10만 명이 찬양하고 우와 멋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울고 계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미 반복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셀장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성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들에 내가 같아하지 않는 사람이요 어디 줄을 서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아리마데 사람이요 아리마데 부자 요셉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바로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님의 역사 이거를 의미하기도 해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부자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 제가 24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보금의 일장부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 사보금서가 증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 이것이 바로 보금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 보금에서는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데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보금의 마지막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교인? 교회 다니면 교인이에요 입교인이라고 하죠 입교인 우리 교회 와서 교회 다녔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교회 등록하기로 작정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호칙이 입교인입니다 줄여서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린 사람이 교인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죠 정회원은 투표권도 있어요 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정회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는 자라는 이 호칭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고 성령 받았다고 세례받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냐 제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한 거지 사실은 아무에게나 이 호칭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누가 보금서에서도 아무에게나 그 호칭은 붙여주지 않았어요 오늘 이 부자 요셉에게 이 호칭을 붙여줬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부자 요셉이 그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벌어보면서 괜히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봤어요 왜 나도 죽을까 봐요 요한사도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하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요한사도에게 말씀했지만 요한사도는 그곳에서 과감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에 드러내놓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장례조차 그 당시 로마의 법 십자가의 처형당에 죽은 자는 그렇게 뼈가 여러분 시체가 썩을고 여러분 죄인들이 죽는 곳에서 시체만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썩어 문드러져서 시체를 흘러내면 뼈만 앙상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시체를 모으는 그 십자가 형태 그게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구덩이 같은 데가 시체를 다 모아요 부글부글부글 썩어 그 시체에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게 당연해요 왜? 그건 일반 사형이 아니라 총살이나 그때 총은 없었지만 목베임이나 여러분 목 졸라서 죽이는 거라든지 이런 사형이 아니라 사형 중에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악랄하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피를 말려주기 그 저주에 이미 하루 이틀 지나도 피 말려서 죽은 삐죽말르는 모습을 걸어놓고 태양표에서 짐승이 와서 눈가를 빼먹고 그렇게 하더라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지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냄새나고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로 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목을 잘라서 상투에 머리를 매서 달아나서 그거 보면서 고개를 일으키면서 혐오스러워서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우리도 목베임마다 삼족이 멸해져 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로마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 부자 요셉이 가서 목숨 걸고 그 시체를 달라고 하죠 돈도 줬겠죠 사내들은 공예의원이라는 말은 파워가 이스라엘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파워입니다 교회로 따지면 기획위원회 같은 사회상 법으로 따지면 기획위원이 이삭급입니다 모든 것에 결정권을 가진 이 사내들인 공예의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런 파워와 자신의 부를 가지고 빌라도와 여러분 혐오를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 내가 책임지겠다 엄청난 목숨 걸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미래를 장례를 잘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누가 보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오늘 이 호칙은 암호에게 붙여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서 암호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암호개 집사는 암호개 셀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라 라고 주님이 붙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구 옆사님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야 장로님이어도 목사님이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제자들이 다 피하고 도망갔어요 왜? 손해날까 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요셉은 그 십자가 현장에 같이 따라갔어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이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 사이에 유튜브가 되고 실시간이 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이들이 야 뭐대로 화장하고 힘들게 교회까지 가냐 온라인만 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자기 좀 바쁘면 고르반 하듯이 온라인 교회 주의로 오시자 온라인 너무 편하거든요 온라인 저도 온라인 해봤는데 너무 편해요 진짜 옷도 제대로 안 갇혀 입고 해도 되고요 세수도 않고 해도 되고요 물론 세수하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나는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역지들한테도 여기만 볼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에서 온라인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음향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정말 체크 잘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역이용을 하게 되면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넓은 길 신앙이 너무 발전되면서 지금은 힘들게 신앙생활 교회 가서 충성할 필요 없어 나 예배만 드리고 나 신앙만 지키면 돼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필요 없어요 많은 이들이 사람을 상대하고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 상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것 이런 직장을 제일 원해요 요즘에는 그런 데잖아요 회식 갑시다 돈으로 주세요 왜 회식 가서 술 달아주고 사람을 상대하고 비유 맞춰주고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주세요 라고 한다잖아요 그런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이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어려워요 이 시대에 십자가 지는 삶은 더 외면당하고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잖아요 이제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한 다음 세대는 예배를 좀 편하게 해줘 설교도 짧게 하고 다음 세대는 입맛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설교도 너무 뜨겁게 올라오지 말고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 망하면 어떡해 교회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이 무너져서 예수님은 울고 계신데 우리 귀에 좋은 예배 우리 마음에 좋은 예배 이런 것만 하다가 마치 우리 집 애들이 잘 먹는 게 있어요 그러면 라면이야 상 줘야 돼 그렇게 속이 안 좋아도 죽어라고 먹어 아침도 라면 점심도 라면 저녁도 그래도 라면 안 준다고 울어 그게 몸벌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이 얘기 왜 인스턴스 음식이라고 해서 피자라든지 중국에 갔더니요 음식을 우리는 아이고 장론이 피곤하신가 보다 우리는 우리 김치가 물론 좋은 건데 거기는 냉장고 음식 자체를 바로 사다가 볶고 볶던지 모든 걸 신선한 야채로 해먹는 방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는 가공한 음식이 많잖아요 피자부터 시작해서 물론 거기도 그래 있지만 직접적인 음식의 재료를 갖고 쓰는 거는 건강이 좋은데 간접적으로 가공 밀가루도 가공하고 여러 가지 가공된 라면이든 가공된 피자 이런 게 몸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몸을 버리는 거지만 이 인스턴스 음식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편하고 그거 좋아하다 보면 몸을 다 버리는 거예요 수빈아 알았냐 이게 저 친구가 얼마나 건강이 좋은지 보지만 나도 고지혈증이요 내가 이렇게 좀 날씬하지 않나요 저도 고지혈증입니다 여러분 날씬해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한 게 다 좋은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고 좁은 길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워놓으면 성도도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예수님 열두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셨나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가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아마 갈수록 교회가요 두 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믿음으로 좁은 길과 십자가 길 걸어가는 정말 예수의 사람 아니면 종교행위처럼 기울어지는 사람 북한에 가면 뭐 교회가 있대요 근데 예배는 많이 드려요 근데 가짜들 예수 부활 안 믿고 예수 성탄 안 믿고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게 김정일을 다 경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약장사로 모인 거 아니에요 제가 잘생겨서 여러분이 모아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쫓아가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신 것처럼 이 요셉이 이렇게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십자가의 길들이 보입니다 아 나 이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목사도요 목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목사님 건축하지 마 목사는 건축하면 늙어 진짜 맞아 나는 머리가 쌩쌩해가지고 미장원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참 머리가 검다는 거예요 원래 이 정도 나이면요 전립성 고민하고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저는 성향이 뭐냐면 제가 여기 올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편한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하면서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이 목회도 그렇고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셉이 산에 들인 공예의원으로서 십자가 곁을 지킨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곁을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충성하고 셀장의 일을 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내빼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나의 수고를 통해 내가 미랄로 썩어짐을 통해 많은 열매를 주님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으요 이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옆 사람 좌우로 보면 인사해요 인상 쓰면서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저 아마 제 설교는요 나는 모르겠어 오늘 낮에 난 설교가 은혜가 됐는데 성도들 은혜가 하나도 안 되면 좋아요가 하나도 없어 불이긴 이상해 좀 영적인 얘기하면 싫어 싫어요 막 눌러 좀 그러면 안 돼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 버튼도 누르시고 그래서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힘들지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중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같은 동지예요 내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바라보면 우리 목숨 걸고 믿는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얼마나 반가울까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믿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우리 같이 동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인상 쓰지 말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좌우 옆 사람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할렐루야 이런 동지인 거죠 그렇다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기준도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다 무너져 다 무너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기준을 세우고 그 뜻의 나라를 맞추는 거지 내 방식의 성격을 마치고 교회를 마치고 목사를 마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 한번 따라왔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 만일 요셉이 십자가를 쫓아가면서 십자가만 따라 그 옆에 따라만 갔지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호칭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지키면서 그 십자가 곁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변화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강도도 변화됐죠 그리고 성경에는 진짜 변화됐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처형하는 백부장도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많은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십자가 곁에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곁까지 쫓아가다가 우리도 인격적으로 내가 세상의 가치관 내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든 것이 사각과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아멘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야 정말 내가 많이 바뀌었다 할 수 있는 예 십자가 곁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호칭이 붙는다는 거 교회는 열심히 왔지만 인격적으로 십자가 곁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성령 안에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호칭은 장노여 목사일지라도 붙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아닙니다 때로는 목사도 가증하고 불의하고 야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만일 요셉이가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 내어준 장례는 지려줬지만 그 후에 또 변질되고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바리세인으로서 아닌 모습이 드러났다면 이 호칭은 성경의 기록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만약에 민장군 장로님 계세요 건축할 때 참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 없을 만큼 방해자가 되고 바뀌어진다면 이후에 장로님에 대한 좋은 간증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안 좋은 모습이 나가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30년 AD 3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여러분 40년 50년 되면서 그 요셉의 연약력은 갈수록 이야 요셉이 사내들이 공연의 의견인데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바뀌었어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연약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의사가 볼 때도 이야 멋있다 이런 모습이 됐고 성경에 기록됐고 이런 영광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십자가 곁에서라기보다는 여러분 교회 곁에서라도 교회 곁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예배 드리다가 오후 예배 끝까지 드리고 금요집회 예배 드리다가 그 십자가 곁에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오전 예배만 드리면서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지금까지 20년밖에 목회를 못했지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금요집회도 참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랬지 주일 낫예배만 선데이크처럼 딱 오고 많은 분들이 변화 인격적으로 확 주님 만나서 뜨거운 가슴 같고 변화되는 분들 뭘 교문둡은 있지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 곁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예배 곁에서 이 교회 곁에서 자꾸 자꾸 예배 드리면서 자꾸 자꾸 주님 앞에 나오다가 이 교회를 곁에서 예배 곁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뭐냐 이 교회가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 곁에 같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는데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 교회의 예배라는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다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그릇에 따라 다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십자가 곁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계로 죽게 가까이 간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겸 십자가 짐 갔던 고생이라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곁에서 나가셔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서 여러분의 호칭이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요셉에게 이런 호칭이 붙었던 것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연약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붙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아름다운 헌신 때문입니다 제가 외치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호칭이 붙는 비밀입니다 부자 요셉은 은혜만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만 받고 끝나 눈물만 짜고 끝나 그게 아니라 그 눈물이 그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 마음의 감동대로 따라가면 사내들의 의연 공예의 의연이 안 됩니다 바리세인을 잘립니다 지금껏 수십 년 쌓아온 세상 명예와 권세와 인기가 다 하루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과거에 무는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 요셉이가요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음에 이 니고데모와 함께 그 당시 유대인 바리세인에 다 탈락되고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왕따를 하겠는지 그의 삶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참 비참할 만큼 됐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겠어요? 너무 잘 알죠 삶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 방향을 완전히 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게 됐던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요 주를 위해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집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 장례 지내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선산 이런 것을 포기한 거죠 자기가 마지막을 위해 만든 무덤 그 무덤이 여러분 성지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일반인들은요 싹지도 않아요 그냥 평토장이라고 해서 그냥 묻고 흙으로 해서 길처럼 만들어보면 끝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장례네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달라요 밑에 무덤이 굴처럼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이 부자의 무덤이 됐던 것은 요셉이가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해놓은 이 무덤 그 당시 싹가 따지면 엄청나죠 이 무덤을 예수님에게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시에 세마포가 객혀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부분들이 여기서 더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께 헌신했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 모습이 모든 사람 앞에 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께서 누가 사도의 마음을 누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해서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수식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니 라고 하는 내용이 붙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유익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셀장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호칭은 목사가 붙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여주셔야 가치가 있는데 어떤 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만나고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왜 내 육신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 라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에 대해서 주님이 저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결과와 열매가 끝이 좋은 사람 아까 처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다 보면 끝이 좋아요 바울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로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끝이 오직 나이나 된 것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라 그 끝이 참 아름다워요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드렸습니다만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지막 만년에 은퇴할 때 돈 문제 때문에 참 교회가 막 풍지 박살이 나고 어려움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물론 제대로 은혜를 모르고 그냥 얼른 원로 목사 가르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 교회도 잘못이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많은 영혼 무너지게 하고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 끝이 참 좋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 끝이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서 두고 봐도 야 참 너무 좋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10년 20년 30년 누가 보금이 전일 당시에 데오빌로에게 가카에게 이 내용을 쓰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증거가 됐는지를 쫙 기록하면서 이 누가 저자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 부자 요셉에 대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까지 수십 년 지나면서 예수님 들어가시고 30, 40년 이상으로 이 요셉의 모습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요 이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도 결과가 열매가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끝이 좋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양심이 화임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거 상공교회 갔을 때 거기 교회 수석장루님이 교회에다가 허물했던 이 땅을 교회에다 이전을 안는 거예요 아예 다 내가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이러고 안 한 거야 나중에 그 자식이 되팔았어 교회는 터가 넘어갔어요 독족장이 날라와요 염치 없으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2단으로 갔습니다 내가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분을 봤어요 장로님 교회 다니시고 자꾸 교회로 오셔야죠 상공교회 장모님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이러면서 안 와요 끝이 좋지 않아 서산시에 통골 다섯 번째 안 안에 들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갈라져서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다섯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보잘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셀장도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 집분을 맞지만 우리가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할렐루야 끝이 정말 끝이 마지막까지 열매가 귀한 자리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이 열매는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이오 열매를 받은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곡식이 이제는 익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떨어지도록 택한 자라도 마귀는 넘어뜨려고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요셉이가 마지막 끝까지 끝이 좋은 사람이 돼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누가 저자의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당당하게 넣어줄 만큼 예수님의 숨은 제자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끝에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유익을 버리시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시고 더 나아가서 결과와 열매와 끝이 좋은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 아름답게 주님의 손을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올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열두 제자로 부른받은 가론 유다가 재정부장이었지만 마지막에 비참하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성령으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이런 모습이 되셔서 주님이 마지막 호칭에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다시 한번 주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스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도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관심 없는 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오늘 돌아 봅시다 오늘 여러분 전우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그걸 기다린다면 이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주님 멸시천대는 제가 받아도 좋으니 나를 통해 주님 역사 이루소서 나를 통해 예수 생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도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끌어올라야 돼요 나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고 죽어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